전구 노래자랑 노래하고 왔어요 들어오시나요 안녕 호영이 안녕 오랜만이야 전구 노래자랑 하고 왔어요 전구 보이십니까? 전구 노래자랑 안녕하세요 트루티에 발효되고 싶은 설하윤입니다 노래하고 왔습니다 노래하고 왔어요 노래하고 와서 지금 이제 시상식 기다리고 있어요 지역이 평택시입니다 평택시 평택시 노래자랑에서 전국노래자랑 방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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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5일 방송은 2월 25일에 됩니다 왜 자꾸 나타나는 거니 짠 흥아윤 흥아윤 닉네임 흥아윤 괜찮아요 흥아윤 좋아요 윤지와똑 윤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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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볼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엄청 추워요 그래서 오늘 야외 아니고요 실내에서 있습니다 다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노래하고 와서 이제 시상식 기다리고 있는데 피곤하네요 시차적응 중이어서 실내가서 다행이네요 그렇죠 다행이지 밖에서 해봐봐요 밖에서 하면은 밖에서 하면은 저 얼어서 노래 못할 거예요 아마 농담이고요 밖에서도 야외에서도 추운 날 하는 날 많아요 그저께 저번에 평창 올림픽 동계올림픽 디데이 10일 남았다고 방송했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눈 내리는데 노래도 했습니다 눈을 맞으면서 노래도 한 설아윤입니다 시상식 상 탔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초대가수이기 때문에 상을 안 타고요 저는 정금노래자랑 송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정금노래자랑 더현잇은 끝난지 오래됐어요 더현잇은 끝난지 오래됐습니다 네 마무리된지 오래예요 버퍼링이 좀 그래요? 버퍼링이 좀 그런가? 서라윤 눈설 아니에요 맑은데 쑥 설이에요 눈에 맞으면서 노래 불러서 눈이 이쁘군요 감사합니다 눈설도 이쁜 것 같아요 근데 나라 설입니다 네님 노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데 더현잇 이제 안 나와요? 더현잇 안 보셨어요? 저 더현잇 탈락했어요 탈락한지 오래됐어요 다시 트로트 행사 트로트 퀸 설연으로 돌았습니다 너머포에서부터 좋아했어요 언니 감사합니다 멕시코에서 안녕 멕시코 안녕 멕시코 안녕 안녕 멕시코 안녕 멕시코 말해? 넌 눈이 너무 아름다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머포 보고 너무 이뻐서 그때부터 팬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찾아주시지 아 차를 빼셔야 되는데 차 빼셔야 되나? 너머포 출연했으면 너머포 이쁜덩노래까지 감동 먹어서요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차 빼시는 거세요? 아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차. 차 빼야 됐대요. 제 얼굴 보고 많이 놀라셨는데 제 얼굴 보고 많이 놀라셨네요. 많이 놀라셨는데 우리 대표님 차를 빼야 될 거 같아요. 차 빼고 돌아올게요. 많이 놀라셨네. 차 빼고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운전 안 합니다. 매니저님을 부르러 다시 좀 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전국 노래자랑 조금 있다가 5분이다가 다시 할게요. 차 빼달라고 해서 차 빼를 합니다. 네 전국노래자랑 초대가수 설혜연으로 대기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기다리세요.